사장님, 사장님, 제 소리 들으세요, 사장님, 사장님. 사장님, 사장님, 사장님. 여기요, 여기 좀 도와주세요. 저 환자분, 환자분 정신 찾으세요. 저 발표 체크하고 검사 준비해 주세요. 네. 보호자분이세요? 네. 나 아니면 가서 접서부터 하고 오세요. 괜찮으신가요? 일단 검사 들어갈 겁니다. 무슨 검사요? 뇌 CT하고 MRI 찍을 거예요. 그럼 심근경색이 아니라 뇌 질환인가요? 일단 심근경색에 의심되긴 하는데 뇌혈관 문제로 쓰러지셨을 가능성도 있어서요.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장님. 무슨 일이야? 나갈 거야. 의사 불러. 안 돼요.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.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의사 불러와서. 나가서 또 쓰러지고 싶으세요? 댁에 연락드리고 오겠습니다. 안 돼. 오늘 이 일 밖으로 새해 나가면 알아서 해. 사장님. 누구한테든 한마디만 더 해. 끝장날 줄 알아. 너도 가 봐. 너도 가 봐.